그리고 사진 하나 찍어줘 아니야 그래도 동영상 찍어 찍고 있어 민망해 사진 찍어줘 이제 조명uste 헷갈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름 모를 메뉴와 그냥 제일 무난한 포보 이름 몰라요 영어 있었지만 알고 싶지도 않아요. 맛있으면 잘 때문이니깐. 제일 건강한 포보. 그리고 이름 모를 아메리칸 스타일 블랙버스터입니다. 이름은 몰라요. 그냥 그림에서 맛있을 것 같아서 골랐어요. 맛만 주면 되니까. 알고 싶지가 않아요. 뭔지는.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음. 뭐하시는 분들만. 숙주. 숙주는 왕창. 숙주는 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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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름 모를. 도수. 도수야? 응. 응. 어. 아 굿. 앗 굿. 하하하하하하 저는. 펜프에서 고생을 넘어 먹어요. 아직 밤에는 조금 건강이 돼요. 1개. 이거. 1개. 1개. 물을, 기름 물을 향제, 매일,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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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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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 뿌리는 마인! 마인! 다 짰는데? 뿌린이 아닌데? 고추 맞잖아! 끄는 거? 쉐키 쉐키! 쉐키! 양옷 냄새, 바닐라집喔 네 반미로 먹으라고 그저? 네 호들마 bitterness 아니 제가 대로 가격이 안 마시는데 이번엔 딱 협찬이거든요 이번엔 중요한 게 해? 응 핸드남쌕에 있는 한국식품 ㅋ 내가 제일 반찬하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 키찹 알아들어야지 나오셨을 때 키찹을 눌러서 아무래도 깜짝 놀랐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한번 뿌리고 언니한테 반미를 만들어줄게 맛없지는 안먹어 맛없지만 이 조합은 맛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잘 뜯는거 이거 뜯어봐 뜯어봐 오오 오오 삼아서 와 이렇게 나오지 마라 기조래요 안먹어 안먹어 족잡을 못잡아요 포기 ㅋㅋㅋㅋ ㅋㅋㅋㅋ 맛있어? 응 언니에게는 데이터는 모르겠어 오오 오오 버터 먹음 양상춘 무 양상춘 양상춘 고기 소질 양상춘 베이컨. 나는 안 넣었던 베이컨. 오, 아낌없이 주는 거야? 응. 계란. 계란. 케찹. 설탕토. 넣었어. 맛있겠네, 돼지. 제대로인데? 자, 완성. 수지만의 밤밀. 미국식 밤밀? 닦김없이 드릴이. 제대로 먹구만. 맛있어. 맛있지? 응, 맛있나. 여러분, 여러분, 오케이? 예. 120. 120. 이렇게. 예. 네. 그리고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10시 5분. 5분. 그래서 1분에 띄는 게. 1분에 띄는 게. 아, 2분. 2개? 4개? 1개? 2개? 2개? 2개?